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국내 국고채 시장은 금리가 6BP 내외로 하락하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장중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영향으로 3연물 금리는 2.7%대를 하회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시장이 동결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로 0.25%포인트 더 낮췄습니다. 지난달 11일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3년 2개월 만에 피벗에 나선 이후로 두 차례 연속 인하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 역시 6개월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1월 임시 주총을 앞둔 고려아연이 장중 두 자릿수의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강세는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 이사회의 장래 지분 매입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고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 한방을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텐백어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텐백어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탱과 함께 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가장 먼저 간밤 미증시 상황부터 좀 짚어보고 와야겠죠. 간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휴일을 앞두고 거래량이 다소 줄게 되면서 3대 지수가 오랜만에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PC의 가격 지수가 두나스가 다소 좀 진정이 됐지만요. 예상치에는 부합을 해주면서 12월 인하 기대감은 좀 그대로 가져가는 모습이었고요. 또 실적 부진과 가이던스 하향에 델은 12%, HP는 11% 급락하는 등 반도체조의 좀 부진한 흐름이 11월 달에 들어서 조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 9만 600달러 선까지 떨어졌던 이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좀 반등 힘을 주면서 지금 이 시각 9만 6천 달러 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미국 SEC 위원장으로 친 가상화폐 인물인 폴 앳킨스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다시 한 번 가격을 강하게 끌어올려줬습니다.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25%에서 3%로 25BP 인하를 해줬죠. 동결 예상을 좀 깨고 두 달 연속 25BP 인하라니 총 50BP 인하에 나선 건데요. 이 부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지금 이 시각 바이오 관련 섹터가 좀 강하게 움직입니다. 의료 AI, CDMO, 바이오 시밀러, 의료기기,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 등등 아무래도 금통위의 환율 인하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환율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다소 바이오에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AI 섹터 역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피입니다. 0.25%포인트 가향 올라가게 되면서 2,500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바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나란 매물 담아냅니다. 외국인이 나홀로 2,200억 원어치 매물 팔아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어제도 약부하권에 머무르면서 11거래일제 600선을 벗어나지 못한 코스닥. 오늘도 0.35% 오르고는 있지만요. 여전히 12거래일제 600선에 머무르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시가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현재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만 나홀로 차익실현에 나선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반등 힘을 주고 있는 시장 속에서 네포트를 어떻게 꾸려갈지 참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저희 샵 008 입원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를 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또 얼른 여러분의 전문가님, 여러분의 구원 투수 김선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금통위가 두 차례나 좀 계속해서 금리 인사를,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수출주에는 좋겠지만요. 이 환율 리스크를 받아가는 업종들에게는 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금리 인하인데요. 앞으로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 현재 제약바이오도 이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죠. 네, 약간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환율이요.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외국에서 나오는 여러 보고서들을 참고하자면 1450원 위로도 갈 수 있다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었던 환율의 가격대는 1411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빠르게 올려치지 않을까 싶어요. 이에 따른 조금 뭐라 그럴까요? 환율 약세에 따른 부분에 주로 이제 수출을 주로 하는 바이오 업계나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왜 그럼 반도체는 오르지 않아 판단하시겠지만 반도체 부분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반도체는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조금 트럼프 정권에서 손을 볼 수도 있다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 반도체가 또 힘이 없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기도 하고요. 현재 뉴욕 증시의 흐름 자체가 약간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쁘진 않습니다.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답답한 상황들이 좀 연출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영향들. 그래서 확실히 아직은 시장이 좀 안정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한동안 트럼프의 2기 시작하는 1월 말쯤 돼야지만 뭔가 방향성이 좀 보일 것 같아서 지금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현금 보유는 유지하셔야 됩니다. 많은 수량의 현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급하게 대응하시는 전략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차분하게 시장 보고 대응해보자. 이 정도 오늘 짧게 우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금 보유 전략이 아직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직까지는 차분하게 대응해야 되는 시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주셨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 좀 업데이트가 되는 시황들 그리고 주요 일정들까지 체크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 전문가님께서 장점마다 꼼꼼하게 짚어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저희 방송이 끝나도 함께 가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도 바로 만나봐야겠죠. 오늘 주도할 이 개장 장전 관심 테마. 오늘 주목해볼 키워드는요. 크게 세 가지가 준비가 좀 되어 있는데요. CBDC, 식량자원,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주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말 이 하반기가 신규 상장주의 잔혹사라고 불렸던 기관이 있었는데 그걸 정말 까맣게 잊을 만큼 최근 새내기주들이 갑자기 정말 좋은 흐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주도주가 부재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 여기에 이어서 한국은행이 내년이죠. 이 디지털 화폐 CBDC의 실증 테스트를 앞두고 결제 시연을 선보였는데요. 저도 한번 그 영상을 봤는데 QR코드 하나로 3초면 결제가 가능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오늘 CBDC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였고요. 또 마지막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FTA 재협상이 좀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옥수수, 데드, 치즈 등의 이런 수입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전문가님,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식량 관련주들 광범위한 움직임이 예상이 되죠? 네, 전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확실히 요즘에 조금 많이 느끼는 거지만 종목들이, 테마성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흐름이 참 길게 가진 못해요. 그래서 조금 이슈를 받고 가면 좋겠는데 여타 짧게 떨어지고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다 빠진 종목들이 많다는 점 참고하시고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서 대응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볼게요. CBDC입니다. QR코드 이슈도 있고 여러 이제 긍정적인 이슈들, 이슈가 나왔어요. 공부에서 좀 밀어주는 포인트가 나왔는데 관련주 중에서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아톰 같은 경우가 오늘 13%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정신없죠? 자, 핫네트 오늘 보시면 29.82% 상한가까지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참, 그렇죠? 그리고 KCT도 보시면 현재 은봉이지만 25%까지 급등 나왔다가 빠졌고요. KCS도 마찬가지고요. 로지시스, 그다음에 드림 시큐리티는 그나마 양봉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9% 수준입니다. 자, 분위기가 이래요. 뭔가 이제 요즘에 국내 증시에서 테마성 종목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빨라요. 이게 반복적인 조금 학습 효과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목에 대해서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잠깐 반짝거리는 움직임이 나왔다가 바로 빠지거든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수익을 짧게 보시고 대응을 한번 하셔야 돼요. 아침에는요. 무조건 짧게 보셔야 됩니다. 아침에 짧은 대응 보고서 수익질을 하신 다음에 오후짱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대응하시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게 트렌드입니다. 아침에 시세 준다? 바로 매도 하시고 오후짱 보다가 다시 한번 바닥에서 돌리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아침에 시세를 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 노리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시장이라는 거 참고하고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보면 식량 자원 관련해서 이슈가 좀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산업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16%까지 급등이 나왔었고요. 한일 사료 8%, 좀 아쉽긴 한데 빠져 있고요. 미래 생명 자원도 6%대였는데 움직임이 좋지는 않습니다. 고려 산업만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고려 산업은 지난 9월, 10월에도 비슷한 이슈로 상승을 좀 주기도 했었고요. 다시 한번 조정 거치면서 재상승을 주고 있는데 거래가 약간 좀 터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전체 업황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테마 자체가 종목이 한정적이라는 거. 그렇다면 이 종목도 고려 산업도 한번 치고 가다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접근은 가능한 자제하시고 지향하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핫한 이제 업종 테마라고 표현을 하자면 이 신규 상장주들이에요. 물론 이 종목들 외에도 많은데 몇 개만 좀 추려왔습니다. 상장한 지 한 달 안 된 종목들인데요. 노머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반등이 또 나옵니다. 오늘 고점 11%까지 올랐었고요. 3밀리언 어제 그제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 나왔었어요. 그리고 에어레인도 바닥에서 차분하게 돌리는 모습 포착이 되는데요. 이런 종목은 좀 많이 때가 안 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좀 빠르게 치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전에 빠르게 쳤을 때는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오후에 살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그리고 사인앱 소프트 같은 경우도 어제 급등이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요. 빠르게 돌려치는 모습인데 이게 신규 상장주들이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한 번 상승이 나오면 적게는 오 많게는 20% 이상까지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이 요즘의 시장 트렌드에서는 조금 뭐랄까 대응하기가 조금 편해요. 편해요. 왜냐하면 이 전부터 물려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죽어있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고 움직임 자체가 좀 빨라요. 그래서 수급이 한 번 타면 쭉 따라갈 때 따라 붙어요. 떨어질 때도 같이 정리합니다. 빨리빨리 대응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 자체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단타치기 굉장히 양호한 종목들이 신규 상장주들인데요. 요즘에는 이런 트렌드 때문에 더더욱도 많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바이오 종목들도 오늘 굉장히 좋은 흠을 보이고 있는데 환율 이슈를 좀 보고 대응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우선 특별하게 문제 있는 시장은 아닌데요. 좀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외인들도 현재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전혀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한동안은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이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딱히 그냥 시장이 완전 방향성을 잡고 가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하지만 외인들만 조금만 좀 도와준다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외인들은 어제 오늘 계속 매도를 조금 치고 있는 일관된 모습이라서 좀 답답합니다. 기관들이 잡아주고 있긴 하지만 그 물량 자체가 좀 많지는 않다는 점. 그래서 우선 시장은 나쁘지 않은 시장이지만 좀 답답함의 연속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테마 종목들도 빠르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 원래부터 좀 테마 장세가 강했지만요. 정말 전문가님 말씀처럼 요즘은 정말 그 테마가 길게 가지를 못합니다. 개장 직후에 급등했다가 짧게는 몇 시간 만에 좀 소멸이 되기도 하는데 따라가시기 정말 어려운 요즘 시장.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이따가 참고하셔서요. 매일 아침 개장 전부터 주도 섹터와 급등 유망주들까지 무료로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또 아직까지도 저희 오늘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008 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여러분의 고민 바로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이어서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총 상위주들 저희 다 같이 잠시 후에 보도록 할 거고요. 최고 상승률 종목들 중에서 정말 대한항공, 제주항공 요즘 정말 여행 항공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앞으로 이 무비자 관련해서 이슈들이 조금 더 남아있으니까 기대가 참 많이 되는 종목들인 것 같고요. 이어서 저희 코스피 시총 상위단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야겠죠. 지금 이 시각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하게 좀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3.68%, 아무래도 최근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불안불안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또 엔비디아가 1% 약세로 끝났었죠. 어쩔 수 없이 좀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고요. 또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관세 부가로 인한 이런 낙폭이 좀 과대했다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지금 반도체가 너무 이제 그 큰 악재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밀리는 게 이게 반도체 보조금의 영향을 좀 받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에 따라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보자면 SK하이닉스 외인 기간 특히 뭐 그냥 계속 던집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 어제도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왔었고요. 오늘도 그 물량들이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기관들도 같이 가세하는 모습이에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구간이었는데 사실 트럼프 정권에서는 어떻게든 재정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확충, 뭔가 나라에서 나갔던 돈들을 싸잡아 옹매는 관세 확장, 그렇죠? 나갔던 보조금 다 축소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도 건드리고 있고 IRA 법안도 건드리고 있고 그냥 다 민주당에서 퍼줬던 그런 자금들을 전부 다 회수하고 있는 정책을 취합니다. 어찌 보면 좀 맞다고 볼 수도 있는데 좀 갑자기 이렇게 단번에 바뀌다 보니까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나라를 지키겠다는 입장에서는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그 영향을 공대 증시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고스란히 받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예상밖의 금리 인하 카드를 꺼냈습니다. 환율에 따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경기를 살리기 위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 항상 영향을 받아요. 국내 바이오 종목들이 빠르게 상승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라고 요 근래 계속 강조를 들여왔었는데요. 바로 그냥 상승을 하는 모습. 오늘의 이슈를 바꿔서 올라가는 거지만 추세를 잘 타고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눈에 띄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 가운데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물론 이제 셀트리온 측의 서성진 회장 얘기는 매출 5조, 2027년 10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슈를 바꿔서 올려치는 그림도 있지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또 환율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 잡히면서 빠르게 올려치는 것도 있고 사실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빠졌던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나오는데 아마 이 시점부터 해서 돌려세우는 그림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새로운 바이오 시뮬러 의약품,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슈를 통해서도 한 번 더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또 눈에 띄는 점은 어제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NC소프트가 반등을 좀 줍니다. 게임주들 흐름에서 NC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중국발 이슈를 통해서 보는 거지만 한안영의 게임주들 마찬가지로 엔터 마찬가지로 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판호에 대한 부분도 있고 NC도 사실 바닥을 확인하고서 돌린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천천히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바닥을 단계별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괜찮은 차트거든요.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네이버 계속 상승하고 있죠. 요즘 네이버 뉴스가 좀 뜨거워요. 좋은 얘기들로만 가득가득 차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인들과 기관들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오늘 보면 외인들이 그간의 매수를 쭉 하다가 오늘 첫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시적인 거라 판단하고요. 수급은 거의 완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넥카오가 좋은 흐름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은 높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전체 시장은 조금 답답합니다. 답답하지만 그래도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시장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잘 버텨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SK하인스 같은 경우도 반등을 줄 겁니다. 2차 전지수는 괜찮잖아요. 차분하게 기억하시고. 에코프로 비염도 코스피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코스닥 시장한테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시장의 상승에 견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재검토와 또 금리 상승에 대한 이런 환율 입수, 금리 하락에 대한 환율 상승 이슈가 지금 코스피 대형주들 사이에 좀 차별화된 흐름을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상담 창구 아직까지도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보이는 샵 008 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텐베거가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도화 엔지니어링 보도록 할 텐데요. 7,050원에 15%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도화 엔지니어링. 현재 지금 시각 0.57%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7천 선이 좀 아슬아슬하네요. 매수과를 보니까 좀 들어가신지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전문가님, 앞으로의 이 도화 엔지니어링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네, 도화 엔지니어링. 상승 이슈가 이제 약간 재건 쪽인가요? 같이 많이 엮여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딱히 주목을 받은 종목은 아니긴 한데 매수과 7,050원이세요. 이거 종목 우선은 실적 체크 한번 해볼게요. 실적이 네, 뭐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왔죠? 올해? 뭔가 많이 정리한다고 그랬나요? 투자가 많이 들어갔나요? 잠시만요. 공시사항에 뭐 특별한 게 있나 볼게요. 아예 없는데? 그렇다면 차트를 크게 한번 펼쳐보죠. 차트를 크게 펼쳐보니까 바닥은 라인은 지지하면서 가는 그림으로 포착은 되네요. 이렇게 돼 있네요. 아이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이제 10년 차트인데요. 끝자락까지 오긴 했네요. 이거 노리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네, 완전 끝자락이에요. 여기서 이제 돌리면은 어디까지 갈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우선은 거의 완전 끝자락입니다. 여기, 여기. 코로나 때고요. 그럼 여기서 눈에 띄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 눈에 보이네요. 어디냐면 여기 라인입니다. 여기 라인. 거기 바닥 자리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얼마냐면요. 7,000 확대 좀 해서 볼게요. 여기 라인이 여기 좀 더 되는 것 같네요. 7,300원, 400원? 근처일 것 같아요. 자, 1봉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7,300원 자리가 여기 자리 되는데 이 자리가 사실 한번 도달했다가 빠졌던 자리잖아요. 이유가 분명했죠? 저점의 자리들에 맞고 떨어지는 자리다. 보니까 그 영향이 고스란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종목을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한 번 더 움직이는 모습은 좀 나올 것 같아요.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한 번 올려 딱 치면 다시 한 번 7,300원에 맞고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간다면 좋은데요. 아직 그런 거래량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하기에는 약간 적합한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과위로 올라온다면 저는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바로 떨어져 버리면서 올려치지 못할 경우에도 이 종목은 6,900원 이탈 자리에서 저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짧게나마 조심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다가 급반등이 나올 경우에 수익이 예를 들어서 한 7,8% 7%, 8% 대 정도까지 나오면 그때는 수익실현 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중기로 가져가기엔 적합하지 않으니까 조심스러운 대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600원 그리고 20%인데요. 지금 시각 삐아 주가 흐름 바로 한 번 체크를 해볼까요? 현재 삐아입니다. 보합권에서 머무르게 되면서 9,110원 선에 흘러가고 있는데 화장품주가 10월 초에 고점을 터치하고 점점 밀려나더니 요즘은 단기적으로 롤러코스터를 그야말로 타고 있습니다. 삐아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상당히 높으신데요. 10월쯤에 초쯤에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올해 내로는 다시 한 번 반등 어려울까요? 네. 8월, 9월 이때쯤 매수하신 것 같아요. 화장품주들을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한안영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미국과 적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과 손을 잡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든 뭔가를 이끌어내야 돼요. 지금 현재 사실 중국의 경기는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의 한안영 해제는 분명히 이슈가 될 수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제가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상승을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14,000원대까지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현재 신저가 흐름을 계속 보이다 보니 이걸 어떻게 이겨낼지가 핵심일 것 같아요. 돌려세웠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럴 조짐 자체가 나오고 있진 않아요. 수급에 좀 부재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화장품 지금 다 그래요.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대표적인 종목들이겠죠. 한국홀마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멈춰있어요.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뀔 건데 조만간 바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고 삐아가 빠르게 좀 반등을 하면서 올라오면서 얘가 만원대 초반이나 만천원대까지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선은 홀딩을 할 때예요. 비중 늘리실 필요 전혀 없고요. 홀딩 하셨다가 한번 쫙 급등하면서 이 만원대 초반대 흐름 나올 때 연락 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홀딩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경기가 무너지는 와중에도 이 한안령의 해제는 정말 엄청난 호재로 다가가고 있죠. 현재로서는 홀딩을 하시다가 급등할 시에 만원 초반선을 터치하면 다시 한번 상담 주시라는 점 말씀을 주셨고요. 이어서 한국가스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대왕고래 관련 이슈가 강하게 한번 나왔었죠. 5만 3천원에 또 10%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한국가스공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0.99%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4만 5천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최근 들어서 또 이번 주였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 승인이 임박했다는 소식 속에서 또 잠깐 모멘텀이 소멸되면서 하락하는 흐름 보이기도 했었던 관련주들. 전문가님 앞으로의 한국가스공사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 어떤 이슈가 또 있을까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말씀 주신 대로 대왕고래 이슈인데요. 이슈는 계속 될 거예요. 될 건데 언제 이게 이슈가 될까요? 다시 한번 큰 이슈가 우리나라 이거 석유 있다 얼마 있다 라는 게 공식적으로 시추가 끝난 다음에 딱 이게 나올 때까지 그때인데 그게 언제일까요? 아직 몰라 한참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들어와서 내년부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 이렇게 움직임이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단가는 5만 3천 원이세요. 5만 3천 원이신데 언제 따라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8월 9월이신지 아니면 이제 이전에 6월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되게 좀 약간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보면은 바닥 저점은 지켜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흐름을 보일 거예요. 이러다가 이게 이슈가 빵 터지면은 위로 갈 가능성은 높아요.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얘는 밑으로 확 내리지도 않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다 한번 시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한번 홀딩을 잘하고 계시다가 계시다가 이게 쭉 올라치면서 매숫가위로 딱 가잖아요.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는 우선은 한번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거나 아니면은 한번 우선 빠져나오세요. 그러신 다음 그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흐름 보고 대응하시자고요. 그런데 5만 3천 원으로 뛰게 되면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5만 원까지 회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홀딩하시고 약간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 있지만 5만 원 위로 가는 모습 보이면은 5만 3천 원 갈 수 있다는 거니까 그때는 상황 보시고 같이 한번 더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좀 대왕고래 관련 이슈가 조금 더 나와줘야 다시 한번 반등 힘을 줄 것 같습니다. 5만 원 이상 지점 올 때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보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고요. 이어서 한화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4천 원 그리고 10% 비중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화 솔루션 1.6%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7,19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3분기가 적자 전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좀 너무나 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좀 보니까 적자의 원인이 차익금 증가 그중에서도 좀 태양광 투자에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간 원인이 크네요. 전문가님 앞으로 좀 한화 솔루션 장기적으로 봐도 좀 매소가까지 올라오는데 시간 오래 걸릴까요? 네 우선 기다리시면 매소가 정도 근처까지는 올 거예요. 차트의 추세상으로 보면 이게 매소가 라인을 제가 잡아둔 거지만 바로 이제 그 아래 한 2만 3천원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여기 전저점 자리 인식이 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아마 매수하신 것도 안정적으로 추세가 바닥을 확인하고 돌리는 거 보고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는 잘 보고 대응을 하셨는데 여기 전저점 이탈할 때 손절은 못하셨어요. 거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IRA 법안 관련해서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게 완벽하게 없어지는 포인트는 아니라 축소 부분으로 가거나 뭔가 이슈화 될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와 마찬가지로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은 포착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리는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의 차트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시면 현재 가격대 최하단 자리에 잡아볼게요. 여기거든요.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는 이게 10년 차트를 보면 아직은 아래가 더 열려있는 건 맞죠. 물론 이제 2020년대 코로나 때 자리긴 해요. 근데 조금 더 열려있긴 해요. 최악인 경우로 판단해보면 뭔가 약간 시장에서 법안 자체 미국 내에서 오는 시끄러운 부분이 지속이 된다면 조금 더 열려있긴 합니다. 맥스로 보면 좀 깊긴 한데 설마설마 싶긴 한데 이게 얼마인가요? 만 한 4천원 정도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맥스 저점으로 보면 만 4천원대 까지 열려있긴 하지만 저는 조금 제한적 이라 보고 아마 그 자리가 오더라도 악재 부분을 다 털어낸 다면 다시 한번 돌리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2만 3천원대 4천원대 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시장의 전체 하락 흐름이 얘가 조금 더 멈췄는지 봐야 돼요. 지금은 이게 한 2주가량 지속이 됐는데 지금 트럼프 정권 2기와 정책적으로 맞물려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 정책 이슈가 종결 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법안에 대해서 폐기든지 아니면 축소든지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 나오는 거 보고서 단가 낮추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지금은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없고 우선 미국 내에서의 트럼프 2기에서의 법안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방향 결정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거 보신 다음에 물을 타던지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우선 그거 나올 때까지는 홀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대응은 참 잘 하셨는데 IRA 이슈가 참 아쉽죠. 트럼프 2기정부의 관련 법안 윤곽이 잡히는 모습을 보고 이후에 대응 추가적으로 해보시기를 말씀을 주셨고요. 또 지금 시각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상담 신청 주고 계신데요. 저희 상담 자리 남아 있으니까요. 샵 008 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퀀텀온 굉장히 또 요새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종목이죠. 1315원 그리고 15% 비중인데요. 지금 시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퀀텀온 입니다. 6.23% 오늘 좀 강하게 내리고 있네요. 948원 벌써 천원 밑으로 좀 떨어졌는데 이 컨트모니 지금까지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좋긴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으로 지난주에 예고가 됐다든지 이런 조그마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던 종목이었습니다. 전문가 전문가님 조금 더 들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이 종목이 일전에 무상증자 이슈대에 한번 들어갔었다가 그냥 딱 빠져나왔어요. 물 타가지고 정리했었던 종목인데 최대주주가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최대주 변경이 아니라 경영참여 에요. FI가 경영참여로 들어온 최대주거든요. 그게 이제 AFC 미라클 펀드라는 곳에서 들어왔습니다. 삼자비적 유상증자를 통해서 최대주의 변경이 됐고요. 지분 인수목적 경영참여라고 나와있습니다. 자금을 댈 어느 특정 법인을 찾았다고 볼 수 있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어느 순간 시점을 지나고 나면 얘가 빠르게 반등을 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요. 투자했던 사람들이 내 돈 돌려줘 돈 없어 파산 신청 또 돈 죽게 주고 기각 이게 반복이에요. 그 흐름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뭔가 회사가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뭔가 거래소하고도 얘기가 있었겠죠. 최대주주 변경을 통해서 기존 주주 나가라. 최대주주 나가서 나가서 니들을 그냥 절대 참여하지만 앞으로 경영해.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많이들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만간 저는 이 종목이 한 번 더 튀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현 구간대에서 저는 횡부하고 있다 판단을 하고요. 돌려세우게 될 경우 많이 올려치게 된다면 한 1500원대 이상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고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 조금 일시적으로 며칠 빠지는 것은 별다른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돌려줄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홀딩을 해보시고 많이 올려칠 때는 비중을 줄이지면서 현금 확보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가끔씩 쳐다보고 있는데 상담자 주셨고요. 홀딩하는 전략은 필요하겠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전략 다시 한 번 취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현대 GF홀딩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주주 환원 관련해서 이슈가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는 종목이죠. 5,535원 그리고 10%의 비중인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GF홀딩스 5.2% 오늘 좀 급등 나와주고 있네요. 5,16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아무래도 이틀 전에 좀 주주 환원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는 좀 거래량이 붙으면서 지금 급등이 나오는 건가 싶은데요. 전문가님 현대 GF홀딩스 오늘 왜 이렇게 좀 오르는 걸까요. 이게 매수하신지 되게 오래되셨는데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왔는데 이번 되게 중요한 자리네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네요. 잠깐만요.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공시사항도 뭐 있나요? 주식 소각 결정 이슈도 있고 뭔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자회사 거구나. 이것저것 그림이 나쁘진 않은데 뭐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퇴직연금 대신 현대 GF홀딩스를 이런 식의 보고수도 있네요. 실적 흐름 작가만 체크하고요. 실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완전 살아났네요. 회사 현재 시총이 얼마죠? 7600억 이 정도면 뭐 시총이 7600억이라고요? 시총이 7600억인데 단기 순이익은 작년에 1조 1000억을 했네요. 그리고 올해는 현재 3분기 6300억이 순이익이네요. 시총이 7000억대인데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가는 더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일단 기본적인 차트 재무상황은 그래요. 제가 저 딥하게 딥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현 분위기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딥하게 봤을 때 뭔가 찾아봐야겠지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전체 주봉 추위에서 보자면은 뇌를 꺾였다가 쌍바닥 찍고 찍고 전형적으로 돌리는 차트예요. 바닥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이쁜 차트예요. 이런 차트는 보통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렇게 바닥이 높아지잖아요. 계속 야금야금 야금 높아집니다. 이런 차트는 항상 거의 웬만하면 그럽니다. 이런 전고점 자리를 넘어갑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매수가 1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다분해집니다. 자 1봉으로 돌아가서 아 보기 전에 주봉상에서 그러면 전에 고점은 얼마냐 5천원대 고점을 보시는 게 아니라요. 여기 8천원 근처 자리가 눈에 들어오네요.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저는 눈에 딱 들어오는데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고점 하나 있고요. 횡보했던 자리 하나 있고요. 여기가 바닥 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분위기만 타준다면 여기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매수가 자리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분할된 이후의 상황에서 맞춰본다면 이 갭을 저는 메꾸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자리가 7천원 후반대예요. 8천원이 좀 안 되는 가격대인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못 가더라도 여기 자리가 한 번 더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자리는 지금 가격적으로 여기는 6천원 자리입니다. 6천원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문제 없는 이상 8천원대까지는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평가 매력도가 원체 크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릴게요. 이런 종목은 비중이 크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아마 여기 매수하신 가격대를 돌파하잖아요. 그때는 불타기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불타기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한 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홀딩하시고 좋은 수익 계속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수 페타시스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좀 말이 많았던 종목이었죠. 2만 2천 9백원 또 10%의 비중 주셨는데요. 좀 다행히 이슈가 터진 뒤에 좀 저점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수 페타시스 2.08%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천 250원 선에 들어갔는데요. 몸집의 25%에 해당하는 정말 대규모 유증 이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좀 짐바닥을 확인한 게 아닐까 싶은 차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쯤이면 다시 좀 반등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게 이제 유상증자 결정이 있었잖아요. 주주 배정 후 실건주 일반 공모 일반 공모 유상증자예요. 앵커님 말씀대로 대규모로 진행이 좀 돼요. 네 엄청난 금액이죠. 자 이게 이제 보면은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잠깐만 조금 설명을 좀 드려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은 주주 배정 후 실건주 일반 공모는 그냥 보통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3자 배정은 호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선은 예정 발행가 2만 7,350원이고요. 신주 배정 기준은 12월 17일입니다.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은 이때 한번 증자한다고 해서 터졌어요. 예정 발행가는 바뀌게 될 겁니다. 바뀌게 될 건데 보통 이제 기준점으로 해서 한 30%까지 할인이 되니까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주가가 지금은 이게 반등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이거 최근에 매수하셨던 거면 바닥에서 무조건 올라갈 거다. 쌍바닥이라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증자 일정으로 보고 판단을 보자면 12월 17일부터 해서 날짜를 이 거래일 전까지 매수를 하셔야지만 이 유상증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날짜상으로는 12월 17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이 거래일입니다. 12월 13일까지 매수가 들어오시면 13일입니다. 13일까지 매수해 두시면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저는 굳이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한동안 유상증자로 인해서 물량이 빠져나오고 계속 내년 초까지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죄송하게도 현 시장의 유상증자 종목들과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 거라 하향 흐름을 탈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져나오시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라도 매수가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좋긴 하지만 저는 어찌 됐든 저는 이거는 빠져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거는 죄송하게도 현재 시점에서 상담 주신 이수 페타시스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한테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고점에 계신 분들은 따로 상담을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현재 매수하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가능한 한 정리하고 나오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복잡합니다. 12월 13일까지 매수해 두시면 유상진자에는 참여를 하실 수가 있지만요. 이후의 주가는 좀 하향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으로 볼 저희 네이버 기다려주고 있네요. 매수가가 17만 8,800원 70% 비중 높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 수익 구간이라서 정말 다행인데요. 네이버 지금 바로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랜 시간 개인들의 속을 태웠던 네이버 0.74%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0만 4,500원 선 오늘 또 다시 한번 좀 신고가를 경신을 해준 것 같은데요. AI 바람을 타고 이 실적 기대감이 드디어 좀 네이버를 20만원 위로 올려 세웠습니다. 전문가님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상담 주신 분이 좀 차트를 볼 줄 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잘 참으셨다가 바닥 돌파하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아니면은 이전에 사셨는데 어쩌다 보니 된 건가? 제가 볼 땐 잘하시는 분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매번 강조했던 라인들의 이런 지지선 자체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추세대응 하시는 분 보면은 여기 돌파 나올 때 따라 들어가세요. 근데 그 자리가 딱 그 자리 매수가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가 거의 쌍바닥을 체크한 다음에 돌려세우는 그림이 나와서 굉장히 좋은 자리였어요. 그리고 이때 수급적인 부분도 꽤나 매력적으로 잡혀요. 시작했던 자리라서 저도 이제 방송에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시작했을 때 네이버가 좀 심상치 않다고 얘기했을 때 시점이에요. 야 잘 대응하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이 종목은 사실 걱정할 건 없어요. 비중이 70%지만 아 과감한 비팅 네 축하드립니다. 비중이 크긴 해요. 자 여기 이제 고점 자리들이 세 개나 있죠. 이 자리가 평균 자리가 얼마냐면 23만원입니다. 23만원 자리에요. 여기 자리까지는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저는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부터가 문제지 사실. 그래서 우선은 뭐 그냥 홀딩 하시면 되고 23만원 이후부터 대응하는 게 어떨까. 근데 네이버만 갈 게 아니라 네이버가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카카오도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여유가 되신다면은 추후에 지켜보시다가 네이버가 급등이 나고 카카오가 잘 안 간다 싶으실 때 카카오를 조금씩 조금씩 네이버를 팔아서 이동하시는 것도 꽤나 괜찮은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고민도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홀딩 하시고 좋은 수익 계속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홀딩 하시면서 추가적인 수익 한번 강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아시아나항공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또 합병이 임박했죠. 지금 이 시각 매수가가 만 천 원에 백 퍼센트의 지금 보유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아시아나항공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0.18%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만 구 백 60원 선에 거래 중인 아시아나항공 대행하셨고 대행하셨다면 크게 봤을 때 아시아나항공 주봉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약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버틸 자신만 있으시다면 쭉 지켜보고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 100%에 제가 막 뭐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잘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참을 수 있는지 그것만 본인한테 한번 잘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병 이슈 너무나 좋은 상황이고요. 대한항공 흐름 잘 타고 있고 여타 제주항공이나 항공주들이 바닥에서 돌려세우는 모습들이 최근에 잘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단계적인 조정은 거치고 있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흐름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단기로 그 흐름을 보셨다면 합병 승인이 지금 거의 확실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딱 승인 떨어지자마자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단기급등은 한번 쫙 나오겠지만 이슈 소멸이라는 항상 존재하는 그놈의 모멘텀 거리가 사라졌다는 거에 따른 주가의 단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추천드리는 게 단기급등이 좀 나왔다가 출렁거리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추천을 하지만 만약에 매수하셨는데 난 장기로 보고서 들어갔기 때문에 출렁거리더라도 나는 안 팔고 길게 볼 거야 라고 하시면 일봉에 흔들리신다 하시면 주봉을 보시면서 한번 버텨보세요. 주봉 주봉이 주봉 상황상으로는 추세 라인상으로는 주봉이 짧게 보더라도 이런 라인이 형성되어 있어요. 얼마인가요? 한 12,000원대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슈 터지고 나서 급등 나오고 빠질 때 12,000원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이건 진짜 약간 조금 고민해보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비중 때문에 그래요. 아마 비중이 큰 만큼 많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슈가 빵 터지고 나서 올려 칠 때는 비중이라도 좀 줄여보시면 어떨까 이 정도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이 최종 승인되는 순간 다 그렇죠. 이슈 소멸에 따른 단기적인 하락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세 가지 바로 정리해 볼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가 장초반 보합권에서 2,500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예상을 깨고 인하에 들어갔죠. 0.25%포인트 내리면서 연 3% 수준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장에서의 관심 테마는 12DC 식량자원 신규 상장주까지 세 가지 만나봤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계속해서 저희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저희는 그럼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